S4 게임 받았는데 그거 알까 뭐 하나 더 하자 오늘 너무 짧았다 좀 그냥 담소하듯이 잔잔하게 하나 더 갑시다 하나 더 하자면 이들이 I increased the temperature of the room 도라야니아 I needed to take a sample of honey But it worked, Watson We will have honey all year round Ridiculous and dangerous There are domestic bees Apis melefera Such industrial workers Anyway, Watson I am sorry but I must leave you I'm in rather a hurry You have a new case? Yes, but nothing is thrilling as this experiment Um, 왕립 식물원에 도둑이 들었네요 이번에는 어 음 어, 재미없는 드립 어, 재미없는 얘기 아 망원경 한번 보고 갈까? 설마 아 와 이분 진짜 나 흠모한다 이분 야, 저거 마지막 탄 쟤 나올 것 같은데? 어 흠모하네 흠모강이네 이거 흠모강 셜록홈즈 흠모강 짐보스네 짐보스 최종보스가 마지막 탄에 쟤 죽는다 이제야 어 쟤 진짜 어 애봉이강 애봉이강 야 챕터1부터 꾸준히 계셔 진짜 미치겠어 어 누가 이렇게 흠모하는 것도 진짜 눈치 안채게 짝사랑이가 아닌 눈치채면 솔직히 망 망하는 거거든요 짝사랑도 저렇게 티내게 하면은 진짜 부담돼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당하는 사람도 진짜 진짜 힘들어 흠모가 좀 좀 커튼 사이로 보지 저렇게 대놓고 그냥 어 왕립 식물원에 도착했습니까 어 아 일단 좀 잡담은 이제 넘기고 이 게임은 잡담이 너무 영국식 유머가 너무 많아 뭐야 어 살인장학이다 급 급척객각 음 도둑 도둑 그치 도난사건이었지 우리가 해결하러 왔어 그래 그래 그러지 무리세요 예스, 그는 그냥 뒤쪽으로. 잠시만요. 알버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. 알버트! 이 여자들에게 공연을 보여주세요.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? 그냥 제가. 하지만, 그는 두 학생들, 알버트와 미스와 와이트. 아, 깸소리 작아요? 깸소리 좀 작습니까? 음. 됐어, 그럼. 알겠다, 조금. 조금. 한국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, 몬테규. 아, 또 누가 죽었네. 아, 또 저거 죽였네, 또. 아, 뭐야. 네 아버지가 죽었어? 태규 형 죽었어? 너는 여기, 큰 잎의 집에서 죽었고, 큰 잎의 집에서 죽었고. 홈즈? 네. 여기, 여기. 콜론이올의 공연장에 있는 곳. 혈압을 받았다. 그냥 그렇게. 갑자기. 정말. 정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또 조사. 이거 성분 조사 오지게 할 냄새다. 물론. 알겠습니다. 어, 잠깐만요. 소리 살짝 켜드릴게요. 어, 뭐야. 음. 아, 요 정도? 음. 미세한 조정이 있었습니다. 도둑맞은 식물, 식물 목록. 와. 열 개나 돼? 아, 그치. 셜록홈즈. 왕립 식물관, 도적질 사건. 음. 좋아했어요. 루이지에나에서 공소되었군. 아, 예. 바이오. 잘 아프지, 어, 여기서. 아빠가 죽었구나. 왜 흙이 떨어져 있지? 어, 흙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흙 뿌려져 있어. 그렇다는 것은 누가 흙을 개한테 확 그냥 뿌렸다는 건데. 화분 조각 이거 화분을 누가 던졌나? 잠깐 조사할게 너무 많아 지금 아 이거야? 왜 부서졌지? 어 화분 떨어졌다가 다시 올린거네? 여기서 몸싸움이 있었다는건가? 어깨 높이에서 문을 밀어제낸 모양이군 이것도 부서졌었어 여기서 한번 푸닥거리 한번 했네 여기서잉? 푸닥거리 한번 했고 아 잠금장치도 부서졌었고 그래그래그래 잠깐만 어 여긴 왜 또 열려 여기 싹 일단 봐 싹보고 더워 만지지마시오 어 다 도둑맞았고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도둑을 맞아 뭐 했잖아 아까 반쯤 비어있다고? 세정제 음 음 뭐가 이렇게 푸닥거리의 흔적들이 어 석상같은데서 떨어져 나온 교각이군요 음 비워둔 상태로 청소했고 음 환기구가 있구요 어 뭐가 있어 이 안에? 보이냐? 1인칭간 뭐 없는데 뭐야 라연이 뭐가 있는거야 또 어? 라프레시아다 야 이거 식물관 가면 항상 있는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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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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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 발자국 어 이거 완전히 흔적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심장마비야 음 음 피고 피가 있어 피 피 어 피도 있구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봐야겠어 얘가 얘가 근데 해결하는 사건들이 거의 찍기야 여태까지 솔직히 어 화분을 떨어뜨렸다 울타리 근처로 쓰러졌다 아냐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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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부숴다 문을 부숴다 화분을 떨어뜨렸다 울타리 근처로 쓰러졌다 이거 아니겠냐 으음 꽝꽝꽝 아 아 아 탕 아 아 아 탕 아 이건데 그치 음 음 몬태규 태규 형이 부숴 부셨던거야 살인이니까 5챕터로 나왔겠죠 어 살인이니까 5챕터로 나왔겠지 살인이니까 5챕터로 나왔겠지 혼자 그냥 혼자 헛디뎌서 죽었는데 5챕터에 넣어놨을리가 없잖아 어 이거 부검 어 부검 들어가자 어 부검 들어가자 음 일단은 자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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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일단 여기좀 불러볼게 스나 어 스나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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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조절하는 장치가 건물마다 어 그리고 막 그걸로 막 덥게 해가지고 사우나처럼 만들어서 어 너무 더워 나가고 싶어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된거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스나이퍼 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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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보인다 스나 햇빛 받으니까 이뻐 보인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코틀랜드야 도와줘요? 식물원에서 일하나? 비정규직으로 일합니다. 병행하는 중이죠. 기택한 생각이 있어. 너 이거 식물원 이어받으려고 네가 죽인거 아니지? 딱 보면 알아 일단은 내가 딱 보면 다 나와 어우야 근데 진짜 슬퍼하네 설마 면도하다가 난 상처 깨끗한 손 뭐야 음 다음에 다시 보게나 아냐아냐 아직 여기서 조사할게 많은데 뭘 자꾸 가재 스나이버 스나 미워 스나 미워 스나 어 재배용 온실 음 여기는 또 나갈 수 있군요 어 뭐가 있다 아니구만 여긴 뭘까 구석에는 별거 없겠죠? 응 어 아까 들어왔던데구나 다시 한바퀴 돌았네 가로등 세로등님 펭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야 너 죽었다는 거 왜 안 말했어 아까 아까 안타깝한 죽음이었죠 사이는 심장마비되군요 이제 와서 안타깝다 그래? 값싼 근시용 안경 값싼 근시용 안경 일단 그지에다가 더럽혀진 목깃 정원사의 손 미혼 안개꿈님 고맙십니다 아 아 아 여기가 지도야? 와 잠깐만 너무 넓어 묘목장 있고 사무처 있고 종자보관실 환기장치 이 환기장치에서 뭔가 발견될 것 같다 저기서 뭐 조정해가지고 숨막히게 해서 이용한 것 같아 어 정말 이거는 그 하나의 어 난 조사가 안 끝났어 뭐가 또 있나? 어? 아 비품실 어 어 안 끝났어 뭐야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면 되지 난 재미있어 뭐냐고 You are here 와 You are here 뭐 여기 진짜 여기 설마 다 가는건 아니겠지 다 가는건 아닐거야 어 요주의 물건이야 이게? 이게? 이게?